안녕하세요 미국주시로운 대학의 미이준입니다. 7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주시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미주 방송은요 차트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의 제목은 The Worst S&P 500의 Quarterly Retur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2022년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S&P 500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21%나 폭락을 했습니다. 역대 뭐 거의 최고의 폭락이었죠. 왜냐하면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20% 넘게 21%나 주가가 빠진 것은 1970년대 이후에 첫 번째에 있었던 일이다. 굉장히 좀 커다란 타격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21%가 6개월 만에 빠진 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2분기에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자 여기 물음표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2022년 6월 30일이라고 써 있죠. 자 이 의미가 뭐냐면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S&P 500 기준으로 16.1%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192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100년의 역사를 뒤돌아 봤을 때 탑에 속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 3개월 만에 이렇게 16.1% 이상 빠졌던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탑20 안에 들어갈 정도로 정말 좋지 않은 3개월을 우리가 거쳐 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3개월 동안 주가가 정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 뒤에 1년 후에 주가를 살펴보면 3년 후에 주가를 살펴보면 그리고 5년 10년 후에 주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다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예외가 물론 있긴 합니다. 여기 1929년 그리고 1930년 같은 경우는 주가가 3개월 만에 27% 빠지고 17.7%나 빠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1년, 3년, 5년, 10년 후에도 주가가 완전히 회복을 못했죠. 자 이런 경우가 있는 딱 한 번의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대공황입니다. 따라서 대공황 같은 그런 사항만 연출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좀 참여성을 가지고 기다리면요. 결국 이렇게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이 있고 나서는 1년 후, 3년 후 그리고 5년, 10년 후에는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평균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8.6%가 지금 보시면 1년 후에도 올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3년 후에는 39.8% 주가가 반등을 보였죠. 자 그리고 5년 후에는 65.1% 그리고 10년 후에는 무려 122.2%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1억을 이 시간에 투자를 했으면 1억이 2억 2,200만 원이 돼 있다는 거죠. 10년 후에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결국 반등이 돌아온다는 것을 좀 명심하고요. 조금은 인내심을 발휘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도 나고 인플레이션이 역대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리세션이 시작한다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요. 과거에 이렇게 3개월 만에 30%, 20% 빠진 이 시기에는 과연 문제가 없었겠는가 아니죠. 이때도 분명히 커다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 딴에는 이때도 다시는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이 주가가 영원히 갈 것이다.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때도 굉장히 좀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힘든 느낌이 들었겠지만 결국은 오랫동안 참을성을 좀 유지한 그런 투자자는 투자금을 다 회수할 뿐만 아니라 조금 좋은 수익을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렸다는 반증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앞으로 어느 정도 더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의 미래를 믿는다면 그리고 미국에 있는 탑기업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믿는다면요. 지금이야말로 주식의 투자자금을 늘리는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3년 이후에, 5년 이후에, 10년 후에 지금 이 시점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주식을 안 팔기를 잘했지 이렇게 좀 회상을 할 날이 빨리 찾아오길 바라면서 7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주가 변동 사항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종일 힘을 냈습니다. S&P500이 1.49% 올라갔고요. 다우전 수도 1.12% 플러스, 나스닥이 가장 좋았습니다. 플러스 2.28% 급등했다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고요. 러셀 2000도 비슷하죠. 2.29% 따라서 테크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좋은 추세가 어제 하루 동안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개별 종목 중에서 가장 성적표가 좋은 종목은 스페이스, 버진 갤럭틱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12.09%나 주가가 올라갔고요. 코인베이스가 11.12%, 차지포인트 10.4%, 아이온큐 9.54%, 온 세미컨덕터 9.24%, 텔러덕이 8.79%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파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8.74%, 루시드 8.73%, ABCLE 8.6%, 니오가 8.02%, 그 뒤에 또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7.8% 올라갔고요. 크리스퍼, 파이버, KLAC 등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도 잠깐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좋았죠. 5.53%, 엔비디아가 4.79%, 구글이 3.56%나 올라갔고요. 넷플릭스 2.81%, 애플이 2.40%, 아마존 1.75%, 메타플랫폼즈 1.43%, 마이크로소프트 0.82%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반도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벤커버 어메리카에서 반도체 주식을 추천하면서 망고에 투자해라, 망고라는 종목을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 망고가요. 반도체를 대표하는 7개 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줬죠. 첫 번째로 온 세미컨덕터가 9.24%나 올라갔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6.34%, GFS는 글로벌 파운더리입니다. 5.5%, AMD가 5.24%, 엔비디아 4.81%, ABGO가 브로드컴이자 3.30%, ADI가 2.67% 올라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어제 하루 동안 보여줬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반도체 섹터의 많은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과연 어제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첫 번째 이유는 뭔지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매달 매달 반도체 매출을 좀 집계를 내서 우리랑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집계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는 거죠. 자, 5월달에 전반적인 글로벌 세미컨덕터 반도체 산업의 매출이요. 51.8빌리언이 나왔습니다. 518억 달러죠. 자, 그런데 이 수치가 작년 오후라고 비교를 하면 무려 18%가 점프를 했거든요. 따라서 현재 반도체 종목이 굉장히 전망이 좋지 않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공급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중국의 록다운 때문에 굉장히 좀 생산의 차질이 있다. 여러 가지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겹쳐서 발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서도 지금 작년과 대비해서 18%나 매출이 신장을 했다는 얘기는요. 반도체는 결국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반도체는 굉장히 순환주에 속했습니다. 순환을 타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모습, 전쟁이 난다거나 지금처럼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그 매출에 타격이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반도체 산업이 점점 더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어떤 물결을 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단정을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달하고 비교해서도 1.8%가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도 좋고 그리고 올 4월에 비해서도 5월달이 더 좋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는 거죠. 어떤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좋은 추세를 보여주는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year to year로 보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미국 쪽을 대표한 미주 쪽에서 36.9%를 지금 상승을 시켰고요. 일본이 19.8%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month to month로 보면 지난 4월하고 5월을 비교했을 때는 일본이 3.9%로 가장 좋았고 아메리카가 2.9%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반도체 쪽의 성장을 미주 쪽에서 그리고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좀 선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차트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이 차트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빨간색이 먼저 보이시죠? 이 빨간색이 뭐냐면 반도체 매출의 성장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은 1996년이고요. 가장 오른쪽이 이제 2022년이죠. 자 보시면 1996년부터 지금까지 성장률은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반도체는 성장 추세가 굉장히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란색을 보시면 파란색은 뭐냐면 반도체 매출이거든요. 반도체 매출은 우상향하고 있죠. 따라서 반도체는 정말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이 차트에서 쉽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도 고문적인 부분은 뭐냐면 여기부터 1996년부터 한 중반 3분의 2까지는 이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916년, 17년부터 지금까지는요. 굉장히 좀 성장 추세가 가파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 최근 들어서 최근 한 5년에서 10년 들어서 정말 그 매출의 성장이 가파르게 상장하고 있구나. 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도체의 그런 섹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반도체가 아직도 굳건한 그런 성장을 지켜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좋은 주가의 상승을 도마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던 두 번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 AMD가 지금 굉장히 좋은 반도체 전반적인 랠리를 이끌고 있다고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삼성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삼성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의 어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주식마저 한꺼번에 동반하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엔비디아 그리고 Advanced Micro Devices 우리가 줄여서 AMD라고 부르고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우리가 좋아하는 TSMC라는 기업이죠. 자 이 기업들 말고도요. 여러가지 반도체 종목들이 어제 목요일날 삼성이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반 상승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이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 거고요. 자 결과가 어느 정도로 좋았냐면 2018년 이후에 가장 좋은 순이익을 이번에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가 여기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세일이 굉장히 좋았다. 매출이 어디에서 늘었냐면 메모리 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전망이 어둡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수요가 많이 있다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메모리 반도체를 누구한테 팔았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나와 있죠. 서버 커스터머입니다. 서버 커스터머는 결국 이제 이 저장을 하는 그런 서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기도 하고 각 그 프레미스에 있는 자기 기업 안에 있는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서버에 사용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메모리 칩을 계속해서 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좋은 거죠. 자 삼성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무려 21%나 치솟았습니다. 따라서 전혀 뭐 사이클에 영향이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오퍼레이팅 프로핏,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1% 정도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성장을 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면서 삼성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전반적으로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좋은 성적을 기대 이상으로 좀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올라간 거죠.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서버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지금 삼성에서 얘기했잖아요. 서버는요. 이 정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해서 더 많은 서버가 필요하겠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게 서버 마켓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자명합니다. 왜냐면요. 데이터가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거를 생각하면 사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디멘드가 생기면 생기지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기하급수적인 수요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이번 CNBC 프로의 기사를 보시면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인트러블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애널리스트리 보기에는요. 이렇게 어려운 반도체 산업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은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 보인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종목은요. 70% 이상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여러가지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70% 이상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이름인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입 스톡 우리가 반도체 종목이라고 부르는 건데 반도체 종목이 지난주에 많이 떨어졌다. 이 떨어진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떨어졌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닝을 발표하면서 향후의 전망, 그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 디맨드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미컨덕터 펌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좀 시그니피컨트한 그러니까 중대한 엄청나게 좀 많이 줄여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조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이 가이던스를 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걱정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뜨거웠던 게 반도체 섹터인데 지금부터는 다운사이클에 들어가는구나. 즉 굉장히 좋지 않은 하락 추세에 반도체 종목들이 다 휩싸여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쉬워진 거죠. 자 그러면서 올해 지금 반도체가 얼마나 빠졌는지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베넥 세미컨덕터 ETF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ETF 중에 하나입니다. SMH가 티커네임이고요. 미국 쪽뿐만 아니라 그 ASML이라든지 아니면 TSMC 같은 그 외국의 종목들까지 다 포함을 했던 전반적으로 ETF 그 반도체 섹터에 전반적으로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ETF가 SMH거든요. 이 SMH가 올해 들어서 주가가 37%나 1월부터 지금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줬죠. 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어떤 예측을 하고 있냐면 다운턴이다. 따라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떨어지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종목이 몇 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소개되는 이 종목들은요. 쿨링, 디멘드. 따라서 수요가 약간 줄어든다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우량한 반도체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언더밸류니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떨어진 그런 메모리 섹터에 있는 주식을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등장하는 투자 기관은 제페니스 뱅크, 일본의 은행인 노무라고요. 노무라가 믿기로는 대부분의 세미컨덕터 이름들은 우리가 투자를 피해야 된다. 따라서 반도체에 투자할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거기에는 몇몇 예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예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노무라가 생각할 때 메모리 섹터,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요. 지금 비교적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저평가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첫 번째는요. 한국의 대표적인 자이언트 기업인 삼성전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월드 비기스트 메모리 칩메이커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첫 번째 추천 주식,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주식을 추천하면서 목표 주가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삼성 같은 경우는 8만 4천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7월 5일 기준으로 5만 7천 2백원이거든요. 따라서 46%나 1년 내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6만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지금 9만 2천 5백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려 70%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것이 SK하이닉스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좋은 장밋빛 전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좀 옮겨 가보죠.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요. 도이치뱅크가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굉장히 안전한 그런 항구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매크로스톰, 허리케인이 온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 흔들린다 이런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우리가 조금 항구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죠. 피해야 되는데 지금 피하기에 가장 좋은 종목이 브로드컴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브로드컴은 지금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은 700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 무려 47%나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도이치뱅크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펀드멘탈하게 굉장히 좀 스타빌리티, 굉장히 스테이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주식이 이 브로드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안정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많은 작은 반도체 주식을 인수합병 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브로드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좀 어떻게 사이클이 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날 때 좀 다운사이드로 갈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매출의 다각화가 이미 좀 완성이 된 기업이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밸리에이션을 지금 가지고 있다.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셔 우리가 PER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자 PER이 지금 현재 12배라고 나오는데 이 12배는 물론 지난 과거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배라는 굉장히 낮은 PER까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프리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캐시플로우도 굉장히 좋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할 매력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 지금 여러모로 봤을 때 캐시플로우도 좋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고 워낙 비즈니스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시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주식이 바로 브로드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킹알파에서 주고 있는 그 레이팅 있잖아요. 콘트레이팅이라고 부르는 거죠. 콘트레이팅도 굉장히 좋습니다. 4.7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롱 바위가 지금 주어지고 있고 5점 만점에 4.7입니다. 4.7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 밸류에이션하고 성장률이 조금 중립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수익성이라든지 모멘텀 그리고 지금 현재 예상치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따라서 콘트레이팅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시킹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도 3.81 그리고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4.53을 주고 있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레이팅이 좋은 주식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시티그룹에서 어떠한 종목을 추천하는지 봐야겠죠. 7월 5일날 노트 리포트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는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이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타픽이라고 나와 있죠. 타픽이니까 넘버원이잖아요. 따라서 시티가 보기에는 지금 반도체 종목 중에서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는 장비 기업이 가장 좋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목표 주가는 192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현재 주가에서 30% 이상 34%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ASML이 등장을 하네요. 자 ASML을 추천하고 있는 투자기관은 뱅커브 아메리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주식 전문 리서치 기관인 모닝스타입니다. 자 이 두 기업에서는 지금 ASML을 가장 좋은 타픽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 ASM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뱅커브 아메리카가 믿기로는 ASML은 경험을 하고 있다. 굉장히 좀 강력한 성장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세한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 ASM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지금처럼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성이 좀 팽배한 그런 시대에는 양한 방어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좋잖아요. 그 방어적인 주식이 바로 ASML이라고 얘기하죠. 아무래도 독보적인 그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독보적인 기업인 만큼 가격 결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 없어서 못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ASML이 방어적인 기질이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기대하기를 목표 주가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올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좋은 매출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TSMC, 인텔 그리고 삼성이 등장을 합니다. 파운드리 쪽에 최강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파운드리의 새로운 강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계의 가장 커다란 파운드리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의 강자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모든 기업들이 ASML에서 장비를 노광장비라고 부르죠. 이 노광장비를 사게 되면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409유로의 주가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자 79% 올라간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가 733유로거든요. 따라서 거의 80% 가까이 폭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주식이 ASML이라고 벤커 오브 아메리카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반도체 주식의 미래를 조금 어둡게 보고 있거든요. 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미컨덕터는 뭐 싸 보이는 주식이 좀 있는데 그냥 보기 위해만 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이 리스크가 뭐냐면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순익이라든지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어닝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다. 사이클이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시점에 있고 계속해서 셀링 프레셔가 나타날 것이다. 주가를 주식을 던지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굳이 지금 떨어지는 칼을 우리가 잡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그 좋지 않은 전망을 해주고 있는 전문가는 닐 캠플링이고요. 이분은 미라바우드 에키티 리서치 소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전문가마다 좀 말하는 반은 다르죠. 하지만 한 가지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ASML이라든지 아날로그 디바이스라든지 아니면 위에 나와 있었던 브로드컴이라든지 삼성전자 SK가요. 향후 한 달 동안 향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업들이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종목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증시에서 가장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종목 중에 하나는 버진 갤럭틱이었습니다. 모처럼 주가가 12%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자 버진 갤럭틱은 아직 그렇다 할 매출이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기사에 따라서 주가가 심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폭락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12% 이상 급등을 한 이유는요. 좋은 소식 하나가 들려왔기 때문인데 어떤 기사인지 한 번에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수요일 날 발표를 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파트너십을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시즈라는 기업하고 맺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라는 기업은 보잉의 하나의 비즈니스 유닛이라고 써 있죠. 따라서 보잉하고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오로라 플라이트 사이언스가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조까지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차세대 머덜십. 머덜십이 뭐냐면요. 버진 갤럭틱이 예전에 이제 우주 여행을 할 때 가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버진 갤럭틱은요. 우주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우주선이 아니고요. 위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머덜십이라는 모선이 있는데 이 모선이 우주선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공에서 분리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 모선을 얘기하는데 모선을 보잉해서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파트너십은요. 두 개의 모선을 만드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디자인이 한 200 론치니까 1년에 200번이나 비행을 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됐다. 따라서 굉장히 좀 내구성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1년에 200번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선이 두 개가 완성이 된다면 결국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모선이 있잖아요. 따라서 1년에 한 500번의 우주여행을 실현시킬 수도 있는 힘이 생기겠다.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번에 두 개의 모선이 컨트랙이 됐는데 그러면서 오로라는요. 바로 지금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로 계약이 돼서 이제부터 개발을 시작한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첫 번째 모선이 언제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냐면 2025년부터는 이제 비행이 가능할 것이다. 만드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버진 갤러티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1분기부터 상업욕 여행 우주여행을 드디어 런칭을 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일정이 또 한 번 미뤄진다면 또 주가가 또 떨어지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시점에 맞춰서 2023년 1분기부터 실제로 우주여행을 또 판매를 하고 사람들을 우주선에 태워서 안전하게 좀 데려다 오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이 반복이 되다 보면 주가가 지금 현재보다는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또 연기가 되면 안 되겠죠. 앞으로 이제 버진 갤럭틱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터넷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의 의견을 한 번 경청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애널리스트가 한 명 등장을 하는데요. 마크 마흔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거든요. 마크 마흔이가 어느 정도로 좀 덕망이 있는 굉장히 유명한 애널리스트면 넘버원 그리니치 인스튜디션 인베스토 폴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 섹터의 강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선정한 넘버원 어닝즈 에스티메이터니까 어닝의 그 예상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 어닝 예상을 잘하는 전문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넘버원 스톡피커니까 주식 종목을 가장 잘 선정하는 그러니까 인터넷 리테일 세그먼트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전문가가 마크 마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팁 랭스 같은 경우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순위를 정해주고 있잖아요. 자 이분의 순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총 7907명 중에 6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퍼센티지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61명인데 전체가 7907명이죠. 자 그렇게 되면 상위 0.7%입니다. 따라서 상위 1%도 아니고 상위 0.77%에 속하는 거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5스타를 받았죠. 석세스 레이시 52%입니다. 10개의 주식을 추천하면 한 5개 이상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애브리지 리터는 무려 30.2%나 되는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기사를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마크마허니는 어떤 종목들을 추천해주고 있을까요? 자 인터넷 기업들이 굉장히 좀 헤비 불러오니까 엄청나게 강탈을 당했죠. 그래서 2022년 전반기에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 인터넷 관련된 테크 주식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가장 컸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 성장주 섹터에서 많이 떠나갔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 섹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가장 좀 민감한 그런 섹터잖아요. 따라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인터넷 관련된 종목이 주가가 좀 추풍나겹처럼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고통이 앞에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경제가 지금 좀 나빠지는 그런 사인이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가 그리고 소비 수요가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관련된 테크 주식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종목들은 몇몇 종목들은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에버케어 ISI의 전문가 마크 마허니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허니 같은 경우는요. 에스티메이, 그러니까 전망치이잖아요. 각 기업들의 전망치 그리고 예상 주가를 커스라긴 했습니다. 따라서 하향 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 관련된 테크 주식들의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리세션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들 중에서 몇몇 주식은요. 그가 생각하기에 다른 종목들보다 가장 좋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종목들은 믿을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허니는요. 계속해서 어떤 주식들을 밀고 있냐면 일단 프리 캐시플로우 일드가 좋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야말로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에 좋은 주가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하이 퀄리티 주식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주식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주식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갑자기 이제 회복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낮고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우량 주식을 추천해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주식 5개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BKNG, Booking.com Booking Holdings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메타입니다. 메타 플랫폼즈. 세 번째는 리프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아마존. 다섯 번째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이렇게 5개의 종목을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짧게 여기서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31%나 주가가 빠졌습니다. 정말 아마존의 그 등치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자 에보코 ISI가 보기로는요. 지금 리스크가 있다.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3분기에 레비뉴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좀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컨슈머의 디스크레이션이 지금 이미 소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마존을 이미 소비재 섹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되면 아마존을 찾는 소비자들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 아마존이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러한 리스크를 좀 감안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예전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멀티프라고 비교를 해도 40%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기업은요. 사실 코비드 수위에 주었잖아요. 그런데 코비드 수위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예전에 코비드가 찾아오기 전하고 비교해도 40%가 멀티프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 기업들은요. 가장 강력한 롱텀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펀드멘탈이 가장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훌륭한 기업이 이 두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테크 섹터에서 이만한 기업들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레비뉴가 계속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마진도 굉장히 좋다. 따라서 지금 리세션이 온다 그러지만 사실 수익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49%나 떨어졌거든요. 계속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하위 마진을 지켜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또한 2023년 프리캐시플로우 일드가요 7%를 넘어갈 것으로 따라서 현금 흐름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마흔이가 보기에는요. 메타가 시작을 할 것이다. 레비뉴의 성장을 시작하는데 2분기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웠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애플의 정책 변화였잖아요. 개인정보 폴리시가 바뀌면서 이 애플 때문에 매출에 많은 타격을 받던 것이 메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1년이 돌았습니다. 이 정책이 바뀐 게 작년도 하반기였거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애플 대 애플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릴즈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 틱톡처럼 짧은 영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릴즈가 성장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고 또한 다른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의 매출이 다시 한번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밖에 에어비앤비라든지 북킹닷컴도 북킹홀딩드죠. 이 두 개의 종목도 추천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두 기업 모두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은 그런 여행 관련 종목이잖아요. 따라서 팬데믹이 종식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현재 달러가 너무나 강세죠. 이 두 기업은 모두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보다 미국 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북킹홀딩즈 같은 경우는요. 전체 매출의 한 80% 가까이 유럽에서 들어오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유로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달러가 강세죠. 따라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매출을 나중에 다시 달러로 환산할 때 굉장히 많은 폭으로 매출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려움도 이 두 기업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추세가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 그리고 북킹닷컴은요. 주가가 44% 그리고 26% 올해 들어서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리세션이 온다. 리세션이 오는데요. 이 리세션이 2023년 정도의 이 여행 산업에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올해 리세션에는 여행 산업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세션이 확률이 커지고 있지만 여행 산업은 올해까지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것이 마흔이의 지금 전망인 것 같고요. 2023년 정도 되면 여행업계에도 리세션의 영향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좀 호텔 쪽에 일하고 있는 동료들이라고 연락을 해보면 지금 너무나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동안 좀 잠재력을 참고 있던 그런 여행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올해 여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고 나서 내년 정도 되면 다시 평정심을 되찾으면서 여행 산업이 다시 리세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7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를 마감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미지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등장하신 전문가께서는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타이트닝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미국 경제는 리세션으로 빠져들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따라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 전문가는 왜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날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오미지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말에도 토요일날도 그렇고 일요일날도 그렇고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영상이 방송이 됩니다. 시간 나시는 대로요. 한 편씩 좀 감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멋지고 즐거운 시간으로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And the last time was a 40-year high of 8.6%. We may either match it or even be above it when we get the number for the next month, the month of June. We are also having the uncertainty on the global side with respect to energy. We do not know what Russia would do in terms of a response if we were to put a ceiling on the price of oil on the part of European Union countries. They may just cut the oil back by several million barrels a day. Keep in mind that if you have a total global oil demand supply at 100 million barrels a day, there are three major producers, Russia, United States, and Saudi Arabia, each with about approximately 10 million barrels a day. So if five of them is cut back, it is going to cause oil prices to shoot up. That in turn will push inflation up. Rents are, I think, still going to be a factor in the United States. And wages are going to keep increasing. So these are various factors which I think will contribute to high inflation rate. And you saw what happened to the 10-year today. We hit an intraday high of 298. We're almost back to 3%. And I think after next week's inflation rate, you will see probably an even higher 10-year yield. What happens to the two-year yield? Basically, I'm asking, even with the 10-year yield rising, do we still see an inverted yield curve? And does that signal anything to you? It signals a lot, Melissa. One, I expect the two-year yield to keep going up. But then two-year and 10-year typically do a catch-up game with each other ahead of a recession. That's what we saw in 2006, 2007. So far, by my calculation, we have had four inversions since the beginning of April. And this one yesterday and today seems to be persisting. And when the 10-year rises sharply, you're probably, again, going to come out of inversion. You're going to see a positive yield curve. Then there'll be fear about the Fed tightening too much. Then the two-year rises. That's how a recession gets born. The problem is the Fed doesn't have an alternative, Melissa. They just have to keep going with tightening because they made a serious mistake in not estimating inflation correctly last year. And as a result of that, there is no way to make up for it. And they simply have to keep tightening, even if it leads into a recession, because otherwise inflation is not going to come down. Right.